반복되는 아침,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아침밥을 거르기 일수죠? 매일 만들어 먹자니 시간도 없고 매번 사 먹자니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요. 아침 식사를 고민 중인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진행 중인 복지 사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창조관 식당에서 학생들의 기냉렬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천원의 아침밥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까지 6년 연속 학생들을 위해 저렴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일 다양한 메뉴가 마련되는 셀프 코너부터 쌀국수와 쌀떡국 그리고 시리얼과 같은 간편식까지 이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락부터 컵밥까지 다채로운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과 영양가 있는 식단 제공 덕분에 재학생들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메뉴가 단돈 천원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평소에 잘 챙겨 먹지 않았던 아침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상지대학교는 아무래도 원거리 통학생이 많기 때문에 아침 식사 결식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천원의 아침밥을 작년 대비해서 준비도 대대적으로 조금 많이 하고 홍보에 조금 박자를 많이 가했던 덕분에 작년에 대비해서는 식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2021년 총 16,100식을 시작으로 매년 3,000식씩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식사 부담을 해소하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지대학교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